안녕하세요 천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싸우니까 태고 계신 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제가 저번에 더욱더 빨리 팬분들을 뵈러 가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이제 드디어 찾아가기로 했습니다. 드디어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아시안티크 더 리버 프론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정말 태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팬미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. 그럼 태국에서 그날 11월 2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진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